자 헬리에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전문방송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편줄거리 가도록 하죠 프리비어슬리 온 헬리에 후춧가루님 고맙습니다 주인공 지국 지옥의 왕 데드레비슨 지옥의 왕자입니다 그는 왕을 물리치고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에겐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오리인형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이자 취미는 밤에 목욕을 하면서 자기가 사랑에 빠져있는 오리인형과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이었죠 테리집사람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파파라치에 의해서 그 장면이 찍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일보에 지옥신문에 그 장면이 나가서 100명의 악마들이 100명의 악마 부하들이 그의 그런 오덕심 오리덕후 오리덕후심을 파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100명의 수학 악마들을 죽이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몇명 죽였냐 지금까지 몇명 죽였냐면 18마리를 잡았는데 과연 남은 악마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가 오리덕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은 증인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프리비어슬리 온 헨리에 시작해볼까요? 456님 고맙습니다 연우연우님 감사드리고요 네 쏠지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데드레빗입니다 문학껌님 고마워요 제간둥이 구고님도 감사드리고 자레님 고맙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노란 빛에 닿으면 제가 들키기 때문에 들켜서 죽기 때문에 저 노란 빛에 들키지 않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무기를 쓸 수 없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조심 가야 되죠 쇽쇽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아 조심조심 그렇지 조심조심해서 아 이쪽은 이미 죽였군요 저번에 이쪽에 있던 놈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기에 있는 것들 어어어어 이렇게 오오 노노노 쇽쇽님 고마워요 장스포츠님 감사드리고요 오 노노노 사각토 보톡스님도 고맙습니다 펜콜카이팅 감사드리고요 자 요 위로 올라가서 저 노란빛에 닿으면 안됩니다 한 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조심조심 아 맞아 패드로 안했다 패드로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하죠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이고이고 놀라운 스킬이죠 백명의 악마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세이브 당구하고 어 쟤 걸리지 않게 어 조심조심 이쪽도 조심 해골들이 걸려 있는데 아 저기있다 으으악 맛있다 풀 완전 맛있어 이쪽에도 먹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한입만 먹을께 한입만 먹을께 야 인마 나야 인마 한입만 먹을께 배가 고파서 그래 한입만 주세요 가고 싶지만 문이 닫혀있어서 위쪽을 통해서 지나갈 겠군요 -, 조심 조심 이곳은 회복하는 곳입니다!! 너~~ par!!! 지옥의 간호사들, 글래, 글래머 간호사들이 날 회복시켜주죠 아이구아이구 아이 점프하려는 자 아 이게 스페이스버가 계속 누르고 ін certeza 아 이곳은 상점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어... 라이프 업그레이드를 할까? 아 2천 원이구나 돈이 조금 모자르네 음악 소리 큽니까 혹시? 부은 커요? 네 헤일리에입니다 네 저 옆에 있는 거 뭐... 아, 적당해요? 네 이, 이, 이쪽으로 일단 저놈을 먼저 잡고 오도록 합시오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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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닿지 않도록 조심 지금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놈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러면? 무기가 없는데 아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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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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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강아지 같은 놈이 저게 저거 어떻게 잡지 무기가 없는데 지금 이번 판은 무기가 없거든요 아, 일단 가시를 이용해서, 아아 어, 어, 조심조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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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깠어 자, 이쪽이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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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 이쪽이야 하하, 날 잡을 수 있을까? 이, 가시에 부딪쳐라하, 아우, 오, 요거 스페이스 X X 스페이스 X 탭 받아라 이번 필살기는 고용, 번식가 절태문개기 월, 깨갱 절태문개기, 개기로 없애 버렸죠, 네 이 게임은 피니시 기술이 하나씩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리로 갈까? 아, 여기 또 뭐 하나 있는데? 이걸로 설마 찡겨서 죽나? 찡겨서 죽게하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저건 어떻게 잡지? 저건 일단 잡는게 아닌거 같아요 어 쟤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튀어나오니 오오오오오 저 빨빨거리면서 튀어나오는 통의 통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네 오 됐다! 오케이 굿! 저의 재빠른 점프로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여기 안 열린다 아 둘이 박치기하게? 오케이 자 이놈들아 이쪽에 어어어 이쪽에 박치기! 아 됐다 지금이야! 아이고 지금이야! 지금이야! 받으라 나의 필살기! 드릴 커터! 하이퍼 디벤션! 됐군요 저희 드릴 커터 하이퍼 디벤션을 쓰면 어떤 것도 갈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갈아버릴 수가 있지요 이쪽에도 뭐 가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어어어 조심조심 네 어어 조심조심 앗! 기술명 가끔 떠요 율라율라님 고맙습니다 펭크론 가입도 감사드리고요 아 저 올라가기 되게 힘들다 아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휴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허 주의 패드라든지 해야지 오! 오차! 됐군요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 어이거 뭐야 어이거 뭐야 어이거 뭐야 라곤이 되는데 뭔가?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라곤데 아이고 야야야야야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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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우리 우리 양족을 덧 건드리다니 이 빅파이어 캐논으로 널 니놈을 잡아주지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끄你的 오늘 밤의 meteor 니놈을 Netz 어 노노, 넌, 넌, 넌 어우, 어, 너, 너.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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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라, 오, 뭐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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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댔다, 됐다, 오, 크랄뻔했네 저 어떻게 하냐? 아, 설마 이걸로 유인해서 얘네들을 죽여야 하는 건가? 아아, 으아아, 으, 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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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아, 락원 유도해서 벽 부수는 거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았어 이쪽이야 아이고 여야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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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됐어 아이고 아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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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안죽을게요 난 모든걸 다 파악했으니깐 아이 네놈을 넌 뭐지?! 아까도 말했지만 더블캐논 업헙니다아 아가는 비캐논 어쩌구였던 거 같은데 아아 다 그랬던가 제가 양대가리라서 아 피채우가 썼어야 된대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야 이거 어떻게 죽이냐 쟤 자기 스스로를 라켓 라곤시키게 만들어야 되나? 와 난리났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한 번 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여러분 미안해요 죽더라도 욕하지 말아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야무지게 때려야지 아 이게 뭐야 저놈은 또 뭐지?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되게 축축해 왠지 모르겠는데 맨날 축축해서 발 맨날 찌글찌글해 짐은 다 찌글찌글해져 아이고 멍청한 놈이 마른 곳으로 가면 좋을텐데 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 너너너넛 어이요야야야 죽을뻔다 어 오오오 아이고 아이웰 미안합니다 이 게임이 많이 안알려진 게임이라서 어려워요 따로 공략법이 별로 없어요 윤분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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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이놈아 날 저쪽으로 밀어줬구만 아주 상냥한 놈이야 아니 니놈은 아아 반갑습니다 세 번째 분군요 고고 이쪽으로 자 이쪽이라고 오이차 오우야 뭐야 오우 이렇게 해주고 이런 Lawrence 옆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아 그죠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아 느낌의 오우야야 오우 이거 뭐 부셔 오우 오우 좋지 오오노노노노나 중간에 날라오는 거 마저도 안되나? 야야야야 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스스로 락인시켜야 되나 회사드리는구나! 아우 어떡하지 이거? 위에 뚫어야 되나? Oh ㄲ아아아 너노노노나 아 이게 뭐야 아 이겐 뭐야 젠장할 아유 젠장할 온라인 게임아니하의 오우nąPro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다bil개 해야되나? 오우 Herrn 이런거 들어갈까? 의 오우 어어여야야 요놔났 să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오우 야야 잘 안보여 와 야 야야야야 야 여건 못 지나가겠어 어우노노노 안맞았다 오 어유 모야 아노노노노노노 오우 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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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오우우노 어어 안 돼 descended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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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맞춤 잠깐만요 안 SEC SAY 탭 킁 타잉 어 저거 밀어야되는거같애 내생각 저거 밀어가지고 밀어서 없애는거같고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 downtime 타임타임 어어어 끝난단 말이야 어 저거 밀어야 되는거 같은데 제가 대생하게 저거 밀어가지고 밀어서 없애는거 같거든요 느낌에 곧 지나가겠어요 어어 됐어 지나갔나? 아 됐어 밀어 밀어 어 못믿믿믿믿믿믿믿믿믿 어후 아 이거 먼저 뽀개야 되는구나 아 이거 먼저 뽀개야 돼 그래 이거 먼저 뽀개야 돼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야야야야 타인타인타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그렇지 그래 어휴 아후우우야 다 잡았는데 아아 나 미치겠네 우어하우우야 떨어뜨리는거 맞죠 떨어뜨리는거 맞는거 같애 떨어뜨린 다음에 저걸 밀어가지고 죽이는거지 야 어렵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있네 아니 니놈은 부끄럽지 마치 또 오셨군요 비캐논으로 업세트 버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여유있게 피하면 된다는 사실을 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피해봤자 의미가 없죠 이렇게 저처럼 천천히 피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 안녕하세요 아 이쪽 발 축축해 발 찌글찌글해 그래 자식아 넌 이따가 처리해주마 자 요기야 찌그리 찌그리네 이동 감일 날 능멸하려 들다니 아유 조심시 어 조심 어 조심 여기 빨라요 여긴 어 여기 빠른 곳이야 어 빠른 곳이야 여기는 굉장히 쏘는 곳이 빠르죠 여기 여기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렇지 쟤들도 죽일 수 있구나 저걸로 자 요기요기 그렇지 좋아요 일로 넘어가서 이쪽 요기 요기 그래 좋았어 됐어 그 다음에 그렇지 거기 거기 여기여기여기 어..어.. 노노노노..여기여기여기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받아라! 어..뭐야.. 어? 아..안죽었어.. 아..이제 이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다 부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죠 이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시스템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일리에라는 게임의 진정한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휴 완전 쭉쭉해 이런 것도 다 미리 없애줄 수 있어요 이 비캐논 이 정도에 먼저 쏘고 있는 거야 어..어..나..쫄.. 으아..야..아프..아프다.. 자..파다라 이놈아! 비캐논 슬러시! 이게 뭐야? 뭐지? 도 되는거지? 도 neh 나아.. 도 neh MAN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당했다 ! 거대한 돌이 나와 그네티라 노사우루스 워트! 한입에 쏘오오오오옥 control 어어..여음,여음,여음,여음,여음,야음,여음! 케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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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는 안 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아 업그레이드도 허가요? 어 2,000원 있다고 아 저 2,400원 있구나 그렇겠 이거 피니쉬어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 게임의 매력이에요 다양한 피니쉬어택 됐다 모든 반경에 모든걸 다 없앴았군요 이 놈들은 계속 생기는 거야 시간별로 생기나? 내려 이제 저기에 있는 보석들부터 챙겨갖고 가야겠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옥의 운영에는 돈이 많이 들죠 이런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다 돈입니다 이게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주죠 이걸 이용해서 오 좋아 오 노노노노 아 이것도 다 먹어주고 그리고 이걸 살짝 밀어서 이번엔 이쪽으로 점프를 뛰어주죠 아이고 아이고 어우야 왜 이렇게 안되냐 됐다 좋았어 다 먹어주고 남김없이 먹어줄거야 아잇 어라? 어 됐다 이제 어 아 아 아 이거 내 원래 내 장비를 다시 되찾아주는 기계네 이게 원래 제 장비거든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부수고 다 줄 수 있었거든요 여긴 안 부서지지만 여긴 안 부서지지만 근데 일로 지나가면 다시 장비가 풀린다 에너지 회복도 있고 여기 여기 아 문 문이다 다음판으로 나가는 그 문도 있네요 일단 아래도 내려가긴 아래도 내려가야겠는데 내려가 봅시다 아래 또 어떤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오 저 밑에도 뭐가 있네 뭐라는 거야 뭐라 들리지가 않네 너 그걸 스프링쿨러를 하고 스노우쿨링을 입에다 메고 있으니까 안 들리지 아 잠수함 탔다 길에도 있는데 야 이게 물 스테이지도 있구나 신기하다 신통방통한 게임인데 잠수함이 너무 귀엽다 동그라미 돼서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어 가만있으면 이게 슬슬 가라앉는다 폰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여기 나중에 왠지 물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질 것 같은데 연우연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 저건 길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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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으면 터져요 닿으면 터질 것 같죠 딱 봐도 이놈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내 생각엔 이거를 찌부시켜서 죽이는 것 같거든요 저 상자 중에 하나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퍼즐인 것 같아 지금 그죠? 이번판 퍼즐인 것 같죠? 저 상자를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 같아 이쪽으로 이걸 떨어뜨리면 될 겁니다 정확합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아주 다 알고 있어요 내 계산에 의하면 이걸 조금만 더 밀고 가면 무조건 아주 다 되겠지 보십시오 보십시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저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잘 보십시오 이쪽에서 밀어버리면 됩니다 이 악마의 왕의 이 받아라! 잠깐만요 이쪽에서 한 번 더 밀어야 되는데 구질구질하지만 이렇게 왔다갔다 많이 해줘요 자 받아라! 상자 크러쉬! 아 뭐야 젠장할 자지선단아 위치 레비 레빌린스 해즈 투 스탑 라이트나우 라이트나우 어 아 아 레비 레빌린스가 뭐예요? 레빌린스가 뭔데? 아 뭐야 네이버 검색쯤에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해석이라도 좀 해줘 봐 구글 번역기에다가 돌려 아 2라고? 2 2 2 아 미루 미루 아 알아라 미루 미루 아 알아라 2 맞나? 정답이 그만 받아라! 미사일 멀티 크러쉬요! 周여워워워워워 kon 마크로스다 됐어 오 이번은 피니쉬는 저거였네요 오 됐다 물도 빠지나보다 음 오 그냥 일로 왔어 바로 와졌네 보스를 이제 만나러 가면 됩니다 두번째 판 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번째 판인지 세번째 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두번째 판이었던 것 같은데 두번째 판이 밍숭밍숭하게 지나가서 일로 가서 지금까지 24마리나 학살했어요 자 또 만났구만 안녕하세여 또 오셨군요 빨리 좀 들어가시쇼 입이 굉장히 아픈다 입이 아프단 말인가 입이 굉장히 아픈지 어딜 들어가세요 자네네들 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나 입을 못 들어가잖아요 괜찮지 빨리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제 들어갑시다 어 됐다 보스전이예요 보스전이예요 에헤 골렘 내 이름은 더락 피플스 엘브를 맡고 싶은가 에헤헤헤 여기까지 잘 왔다 헥 입 닥치고 계시지 니놈이 내 그 오리 덕후 사진을 봤다는 소식이 소식을 들었어 보고 말고 아주 잘 봤지 아주 창피한 사진이더구만 그런 취미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뭐 이제 하여튼 니놈을 죽여버리겠어 그 사진을 당장 내놓으라고 니놈이 갖고 있는 거 같으니까 말이야 뭐냐 으어어어얘이 오오오오예 파동건 파동건 소니뿐 소니뿐 어이파동건 파동건 야이파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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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액사판놈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 밑을 이용해서 이 밑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하 이 뻥청한 놈 이 밑에 있으면 완전 안전한 안전파괴 어 주인님 주인님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는 양쪽으로 저 놈이 파동건을 쓰기 때문에 조심해서 움직이셔야됩니다 강화시킨게 필요해요 아 드디어 왔구만 강화시킨 내 장비가 왔어 업그레이드 캐논 그리고 업그레이드 드릴 드릴이 아니라 이걸 커터라고 해야돼요 아 쟤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느라 반대로 가야겠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못봤어 잘못봤어 반대로 갔었어야하는데 더블 점프가 되는줄 알고 자 다시가지요 자 아니 저거 한대 맞으면 죽냐? 아 에너지가 별로 없구나 어 에너지가 하나도 없네 지금 에너지 어떻게 채워요? 아 채웠다 아 저건 원래 한대 맞으면 죽는거지 아 저 가시는 한대 맞으면 원래 죽어요 VI 강화시크림 어 paroncon 너무 아파 저거 더블점프가 아니라 이거 점프 웃는 방식이라서 어 미사일 어 야 내가 미사일이 천천히 날아간다 어 노니 노넛노넛 자 기관총도 레벨업 됐구만 총알이 보인다 어? 됐다? 2페이지인가? 2페이지로 넘어가 주마 이번엔 어떤 공격 어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가시가시가시 가시가시가시 가시 어디있냐? 네 이놈부 탕자 오오 칼칼칼칼카 Marines 오 가만히 가만히 있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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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난 오느놘넣 오우 야x4 야x4 네era 선생님 오 자 잠시만 요 자 선생님 어 됐다 3페이지인가? 오 이게 파워 파워파이가 강하게 강하다 이번에는 어떤 공격이지? 오우 야 뭐야 오 야야야 아이고ayed 이런게 어딨어 말도한데 와어 아 몸통 박치기라니 이런 비겁한 놈 아이 재수없어 몸통 박치기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깰게요 아 몸통 박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 이런 패턴은 정말 너무 얍삽하잖아 3페이지인데 몸통 박치기가 뭐야 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야 mai 아 너무 어려워 어 됐어 됐어 기관총이 최고네 윤라윤라니고 봤어요 얘 얼마나 래요 기관총이 최고네? 여긴 쉬어요 2페이지는 쉽지요 야 공대원 님들 2페이지方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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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공대장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더가 제가 오더를 잘못했네요 조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오더를 잘못 내려서 테리집사람님 고맙습니다 아 여긴 쉬워요 여긴 쉬워요 잘봐요 기관총으로 잡아야 돼 스티비언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둘! 세 번째 공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았어 자 2페이지로 빨리 넘어가 2페이지로 1페이지를 무데미지로 넘어갔어 잘했어 우리 콩대원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도적! 도적 좀 잘해요 도적이 문제야 하여튼 우리 공대 다 좋은데 도적이 문제야 자리이동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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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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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저쪽에 있구먼 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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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바닥 아 도적님 도적님 아이 아 이제 죄송합니다 어어어 앟 야야야 머리머리머리 머리 머리 어어 얘야 기관충이 제일 쎄 야.. 어 기관충 쩐다 됐어 아 도전할겁니다 도전할게요 네 자 마지막 몽툰 박치기를 잘 피해야됩니다 이놈이 아주 얍삽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렇죠 어 뭐야 살아났다 저 위로 떨어진거 같은데 어 위로 떨어졌죠 아 이거 뭐야 철퇴가... 아우 뭐야 깜짝이야 아 이거 올 때 해야 된거에요 잘 안보여 빨간색이라서 아 이제 알겠어 온다! 아이고 이거 뭐야 피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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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공격할 타이밍이 몇번 안돼 아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기관총이 짱 좋네 자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에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던데 아 이거 뭐 간단하군요 이번에 이쪽이겠지 어 뭐야 왜 에너지가 안 들었지 가까이서만 다나 어 이번에는 이쪽이야 이번에는 이쪽이야 받아라 마무리 공격 준비해 으허 내가 당할 줄이야 핵폭팔 어 피니쉬 어떻게 없네 좋았어 이런 핵폭팔에도 아무렇지도 않구만 역시 나는 악마의 왕 악마의 왕은 이런 핵폭탄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스티비언니 고마워요 어허 잘 잡았구만 하지만 우리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헤헤 헤헤 그가 우리 우리한테까지 오지 못할걸세 굉장히 많은 스테이지가 있으니까 말이야 지옥이 이용재가 어 뭐야 또 또 뺏겨 아 또 뺏겼어 아 젠장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에너지 에너지 너스 너스 우 우 대도서관이 너스 스킬을 사용하면 간호사들이 날라와 에너지를 회복시켜준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줄 알았다고 와 쩐다 우와 쩐다 어 이건 왜 안부서지? 저건 원래 안부서졌나? 근데 저건 안부서졌나봐요 아직? 아 우리 간호학과생들도 있고 어디로 가는걸까? 여기로 가는건가 본데? 왼쪽에 토끼가 반짝반짝 아 이게 내가 있는데 어? 어 저 문으로 들어가는건가? 아닌데 이쪽으로? 됐어 왼쪽으로 어 아 이거 아 이걸 뿌개고 가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감사해요 아 또 다음스테이지다 이번스테이지는 어 뭐야 다 뿌셔버릴수있죠 저 떨어트리고 되게 천천히 나간다 아 여기 또있다 이.. 주인님 이곳까지 오셨군요 이곳은 스핑크스의 계곡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스핑크스의 계곡에 아 대시어택을 알려준다는데 대시어택을 알려준다는데 어 대시어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프트 쉬프트를 누르고 있다가 어 조준을 하시고 레프트 쉬프트를 놓으시면 된답니다 자 대시어택 플레시 아 이거 좋다 오 오 쪘는데 오 오 쪘는데 오차 오호 길을 모아서 아, 그... 아아... 아, 이런 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데시어택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봤죠? 보셨습니까? 이 멋진 모습을 이 멋진 모습을 드라이브에서 넓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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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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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